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이 오는 9월 서울에 모여 미래 교육에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합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교육의 미래, 과학과 기술탐구를 주제로 노벨프라이즈 다이얼로그 서울 2023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노벨프라이즈 다이얼로그는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매년 12월 11일 전후로 스웨덴에서 열리는 학술행사인 노벨위크 다이얼로그 해외특별행사로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